Q. 코스모스는 OO이다. 너무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열어두렵니다. 안녕하세요. 교수님. 안녕하세요. 제가 아무래도 은하를 연구하다 보니까 은하의 큰 매력을 느끼고 있습니다. 다양한 은하의 모습 때문에 거기에 반해서 은하에 더 관심을 가지고 제 주제가 그쪽으로 결정이 된 것 같습니다. Q. 코스모스는 OO의 의미가 어떻게 되실까요? 은하는 기본적으로는 별들의 집합이라고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제 강의에서도 보실 수 있듯이 다양한 성간 물질과 그리고 암흑 물질로도 이루어져 있습니다. 그래서 우주 거대 구조를 이루는 작은 단위 세포라고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. 가장 좋아하는 은하라기보다는 몇 년 전에 논문을 쓰다가 아무 목록에도 들어있지 않은 작은 은하를 발견하게 돼서 제 이름을 슬쩍 붙여넣은 그런 은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그런 구조를 더 찾기 바라는 마음에 제 이니셜을 따서 AC하고 외소은하, 듀얼프하고 원이라고 붙여놨는데 그 이후에 더 찾지는 못했습니다. 그래서 그 작은 은하에 좀 애착이 많이 갑니다. 근데 그게 남방구에 있어서요. 제가 잘 보지는 못합니다. 남방구의 하늘이 북방구보다 좀 덜 탐험이 됐어요. 이제 곧 이런 상황이 바뀔 텐데 LSST와 같은 서베이 망원경이 생기면 남방구의 굉장히 많은 천체들이 또 일괄적으로 목록화될 것이라고 믿습니다. 그런데 남방구에는 아직까지는 그런 큰 서베이들이 있기 전에 관측된 자료여서 그런지 그 은하는 어디에 찾아봐도 번호도 없고 목록도 없더라고요. 그래서 그냥 갖다 붙였어요. 많이 자동화가 돼서 일단 망원경 앞에 앉아있는 사람들은 실제 연구를 하는 관측자라기보다는 그 망원경을 그냥 조작하는 것을 훈련받은 오퍼레이터들이 그 역할을 주로 합니다. 그래서 관측자가 직접 가더라도 이렇게 이렇게 해주세요 얘기만 많이 하고 자료를 살펴보는 일을 하지 망원경을 직접 움직이는 그런 기회는 점점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저도 처음 전파 관측을 했을 때가 대전에 있는 14m를 사용을 해서 관측을 했는데 그 당시만 하더라도 자동화가 안 돼 있어서 한 은하에서 다른 은하로 타겟을 옮기기 위해서는 그 한밤중에 철모를 쓰고 안전모를 쓰고 안테나의 중간까지 사다리를 타고 기어 올라가서 기기를 조작을 해야 되는 거죠. 저는 그게 상당히 재미있게 기억이 남거든요. 그런데 그런 기회가 점점 더 줄어들고 있는 것 같아요. 자동화도 됐고 또 제가 많이 요즘 쓰는 건 전파 간섭계인데 간섭계는 기계가 너무 워낙에 복잡하기 때문에 관측자가 별로 환영받지 못하는 환영... 오지 마세요. 우리가 알아서 할게요. 그래서 자료만 이렇게 전해주셔서 그런 면에 있어서는 좀 아쉬워요. 한 두 군데를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. 10여 년 전에 아타카마 사막을 간 적이 있습니다. 그 당시에는 알마가 건설되기 이전이기 때문에 고원 지대에는 알마 망원경은 전혀 없었고요. 그 사이트를 그냥 구경만 할 수 있는 그 정도였고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아스테라고 하는 일본 전파 망원경을 사용하러 간 거거든요. 그런데 그렇게 외딴 곳을 여행을 하다 보면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을 사는 사람들을 만나게 되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때 아침마다 천문대에 올라가기 전에 저희가 들렀던 빵집이 있는데 그 빵집 주인은 프랑스 사람이었어요. 그런데 콜롬비아에서 온 여자분하고 결혼을 해서 고원 지대에 산페드로라고 하는 작은 마을의 빵집을 차리고 몇 년 동안 그 빵집을 운영을 하던 분들이었는데 이 프랑스 분도 그냥 배낭여행을 하다가 이 여자분을 남미에서 만나서 둘이서 또 전혀 다른 나라에서 그런 인생을 살고 있더라고요. 그래서 그게 특히나 한국에서는 흔히 볼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고 제 주변에서도 접할 수 없는 그런 인생이었기 때문에 좀 부러운 마음도 있었고 그 자유로움이 부럽기도 하고 존경스럽기도 했습니다. 그 용기가. 그래서 그 여행이 많이 기억에 남고요. 또 한 가지는 몇 년 전에 제 제자랑 같이 마오나케아에 갔을 때인데요. JCMT라고 하는 썸밀리미터 망원경을 사용하러 갔는데 그 망원경 관측실 들어가는 그 입구에 맥스웰 방정식이 이렇게 쫙 나와있고 그리고 맨 밑에 문구가 그리고 빛이 있었다라는 그 문구가 정말 이거는 물리학을 하는 사람만 이해할 수 있는 굉장히 좋은 농담이라고 생각을 했어요. 그 여행이 인상에 많이 남는 이유는 그때 굉장히 아름다운 은하수를 볼 수가 있었고요. 그리고 그 뒤에 썸밀리미터 어레이라고 하는 전파 간섭계가 있는데 같이 갔던 제자하고 썸밀리미터 어레이에서 나온 자료를 사용한 논문을 작성하고 있었거든요. 그런데 우연히도 저희가 여행하기 직전에 공동 연구자들이 아주 빨리빨리 반응을 해줘서 그 JCMT에서 관측을 하면서 SMA를 등 뒤에 지고 그 논문을 투고를 할 수 있었어요. 그래서 저에게도 저의 제자에게도 굉장히 특별한 경험이 아니었나 싶습니다. JCMT는 제임스 클럭 맥스웰 텔레스콥이고요. SMA는 썸밀리미터 어레이라고 하는 간섭계입니다. 그게 마오나케아의 두 망원경이 다 있거든요. 앞뒤로 이렇게 위치해 있어가지고 JCMT에서 여기를 내려다 볼 수 있는데 딱 그 망원경을 등 뒤에 지고 이 망원경에서 나온 자료로 논문을 투고를 하고 나니까 기분이 상당히 좋았습니다. 관측 천문학자로서 오레오 쿠키를 먹는 사람들 이라는 책을 꼭 추천을 드리고 싶어요. 그게 현재는 사실 망원경들이 많이 자동화가 돼서 그런 식의 전통적인 방식의 관측을 하는 관측소가 점점 사라지고 있어요. 근데 그 책을 읽으면 정말 망원경에 가서 앉아 있느라고 화장실도 제대로 못 갔던 그런 선배 관측자들의 이야기가 너무 재밌게 담겨 있어서 아 관측을 하면 이렇게 고생을 할 수도 있었겠구나. 옛날 얘기이지만 되게 재밌는 에피소드들이 많아서 영화처럼 읽을 수 있는 것들 실제 관측자들의 이야기이지만 영화처럼 읽을 수 있는 재밌는 책인 것 같아서 추천을 해드리고 싶고요. 그리고 영화는 두 개의 컨택트를 추천을 해드리고 싶은데 90년대 중반에 나왔던 진짜 컨택트 그거는 칼세이건이 쓴 소설을 바탕으로 한 영화죠. 그리고 최근에 우리나라에는 컨택트라는 제목으로 개봉은 했으나 원제는 어라이벌이라고 하는 외계인하고 교신하는 특수한 문자를 통해서 교신하는 그런 얘기인데 이 두 개의 컨택트가 사실은 과학 우주에 관한 영화이기도 하지만 우리 인류에 대해서도 한번 고찰할 수 있는 기회가 되는 것 같아서 종교 철학적인 그런 의미도 있는 아주 좋은 영화라고 생각이 됩니다. 그래서 그 두 개의 컨택트를 다 보시고 비교해 보셨으면 좋겠어요. 코스모스는 코스모스는 저는 땡땡이라고 생각합니다. 그냥 열어둘게요. 저에게는 너무 많은 의미가 있기 때문에 코스모스는 땡땡이다. 너무 심오한 뜻이 있는 것 같아요. 그래서 그냥 열어둘렵니다. 이번 강의에서는 제가 연구하는 대상이 은하이다 보니까 은하가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고 그리고 시간에 따라서 그 특성이 어떻게 바뀔 수 있는지 내부적인 요인 그리고 외부적인 요인을 함께 소개시켜 드리는 시간이 될 것 같습니다. 감사합니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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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.